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클라라와 프리츠는 파티가 시작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왜냐고요? 부모님은 매해 마을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 성대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주시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선물을 들고 클라라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전구와 막대과자 그리고 황금빛 열매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 둘레에서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검은 망토를 걸친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남자를 애워 쌌지요. 클라라는 단번에 그 남자가 드로셀 마이어 아저씨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아저씨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인형도 아주 잘 만들어서 매번 클라라와 프리츠에게 손수 만든 인형을 선물로 주시곤 했답니다. 오늘 프리츠에겐 나무로 만든 병정을 선물로 주셨고요. 클라라의 선물 상자에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나무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바로 호두깎이 인형이었지요. 아저씨는 트리에 매달린 호두를 인형의 이빨 사이에 넣고는 탁 소리가 나게 아래 턱을 움직였어요. 그러자 단단한 호두 껍데기가 부서지면서 고소한 알갱이 두 개가 쏙 나오는 거예요. 이 신기한 클라라의 인형을 프리츠는 빼앗아 도망가다가 그만 인형의 턱을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클라라는 너무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드로셀 마이오 아저씨는 스카프로 호두깎이 인형의 턱을 잘 감싸주며 클라라를 달래주었답니다. 클라라는 호두깎이 인형을 조심조심 장난감 침대에 눕혔어요. 클라라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근사한 파티가 끝나고 프리츠와 클라라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호두깎이 인형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클라라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 어두운 거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프리츠의 장난감 병정들 옆에서 호두깎이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거덕거리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또 한 번 찍찍 다시 한 번 삐거덕. 그 소리는 마룻바닥을 울리는 발소리였어요. 클라라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눈앞에 클라라의 몸집보다 훨씬 커다란 생쥐가 나타났거든요. 그 생쥐는 머리에 황근 왕관을 쓰고 보석이 박힌 칼을 들고 있었어요. 생쥐 대왕은 군대를 이끌고 호두깎이 인형이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호두깎이 인형이 벌떡 일어다더니 장난감 병정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어요. 그러자 장난감 병정들은 상자에서 나와 생쥐 군대를 향해 행진, 행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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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내대답fy 세 단계를 향해 행진했어요. 평소에 Wii U장과 Wii U장과 Wii U장과 Horus Burke 방지인 황근이랑 전화 나왔거든요. 이렇게 miej진했어요. 생쥐 군대를 향해 ETF-운바닥에서 원하는 것izione의 해점 그런 장 Audio yourus dunno depictcript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던졌어요. 덕분에 생지대왕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무섭고 긴장한 탓에 클라라는 장난감 침대 위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내 생지군대는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클라라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의 몸이 인형과 장난감만큼 작아진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이요. 그때 전투에서 승리한 호두깎이 인형이 클라라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클라라는 호두깎이 인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호두깎이 인형은 더는 나무 인형이 아니라 멋진 왕자님으로 변해 있었어요. 클라라가 누워있던 장난감 침대도 어느새 썰매로 바뀌어 있었고요. 썰매는 위로 살짝 떠올라 창밖으로 빠져나가더니 눈 덮인 겨울 들판 위를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클라라와 왕자님이 탄 썰매는 솜사탕 같은 눈 위를 두둥실 날아서 반짝이는 별들을 지나 어느 숲속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눈송이들이 썰매 주위를 부드럽게 감쌌지요. 둘은 썰매에서 눈의 여왕과 눈송이들의 춤을 구경했어요. 왕자님은 클라라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탕요정들이 사는 과자의 나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녀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감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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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왕자님과 클라라는 눈의 나라를 지나 과자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사탕요정이 클라라와 왕자님을 환상적인 궁전으로 안내했어요. 왕자님은 사탕요정에게 샌지 군대와 벌렸던 전투 이야기를 하며 클라라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사탕요정은 클라라를 극진히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궁전에서는 멋진 공연이 펼쳐졌지요. 차요정, 커피요정, 마지판요정, 페퍼민트요정, 초콜릿요정들이 재미있는 춤을 선보였어요. say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초콜릿 요정은 캐스터네츠 박자에 맞추어 스페인 춤을 추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차 요정들이 플룩과 바이올린 선율에 맞추어 빙빙 돌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중국춤을 추었지요. 클라라는 아라비안 춤이 너무나 즐거워서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였어요. 이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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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라와 왕자님은 다시 썰매를 탔어요 클라라는 슬슬 졸리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클라라의 뺨을 어루만지자 썰매는 눈의 나라를 지나 밤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클라라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클라라의 팔에는 호두깎이 인형이 안겨져 있었어요 클라라는 거실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 꿈을 꾼 건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자 클라라의 손바닥에는 장미꽃들이 쥐어져 있었답니다 호두깎이 인형을 잘 보셨지요? 네, 연주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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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